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요렇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기타 453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넌 내게 반했어 원곡 노브레인이 불렀고 이번에 미도와 파라솔이 불렀던 곡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은 기본적으로 D키에서 코드 3개 D, G, A로 대부분 다 연주가 되는 곡이고 중간에 코드가 한두 개 정도 더 들어가긴 하지만 코드 구성상으로는 굉장히 쉬운 곡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먼저 통기타로 간단하게 치는 연습을 해본 다음에 일렉기타 연주를 제대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곡에 나오는 코드를 볼게요 코드를 보시면 일반적인 풀코드와 개방용 코드와 파워코드가 같이 나와있죠 D코드, 파워코드로는 5번줄 5프렛, 4번줄 7프렛 그 다음 G코드 파워코드는 검지가 6번줄 3프렛 그 다음 A코드, 파워코드는 검지가 6번줄 5프렛 그리고 B마이너 코드 B마이너 코드는 파워코드가 5번줄 2프렛, 4번줄 4프렛 이렇게 되고 그 다음 E마이너 코드는 E마이너 코드 같은 경우는 파워코드를 6번줄 개방연, 5번줄 2프렛 이렇게 잡을 수도 있지만 이 곡에서는 5번줄 7프렛과 4번줄 9프렛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곡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리듬으로 연주를 할텐데요 그거는 일렉기타로 연주할 때는 두 가지 리듬이고 폰기타로 연주할 때는 그냥 한 가지 리듬으로만 연주를 해도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리듬 보시면 악보에 1번이라고 표시된 리듬인데 락비트 리듬인데 리듬이 약간 특이하다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가 기존에 배우지 않았던 리듬이에요 리듬 보시면 궁궁따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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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3번 반복된 다음에 맨 마지막에서 궁따궁따 이때 뮤트 부분은 오른손 손날 부분을 브릿지에 올려서 판뮤트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천천히 디코드 시작 자 요거 같이 볼게요 시작 그런데 원곡은 이거보다 조금 빠르죠 하나 둘 이 정도로 하나 둘 시작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일렉기타로 연주할 때 이 리듬으로 할 거고 폰기타로만 연주할 때는 8비트 고고 단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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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걸로만 하셔도 됩니다 디코드 잡고 같이 해볼게요 하나 둘 시작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악보를 보면서 한 부분씩 연습해 볼 텐데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유튜브 저작권 정책 때문에 제가 이 곡의 노래를 적극적으로 부르거나 또는 이 곡의 연주를 길게 연결해서 연주하지는 못합니다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보 보시면 악보 첫 번째 줄과 아랫줄까지 전주 기타 솔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 통기타 하나로 연주할 때는 크게 멋있진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치는 건데 이렇게 치는 건데 그렇게 멋있지 않은 것 같아서 통기타 하나로 연주할 때는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시면 좋겠고 만약에 연습하시려면 이따가 일렉기타로 연습할 때 보고 보고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랫줄 내려와서 다섯 번째 마디부터 8비트 곡으로 단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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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는 계속 D, G, A 세 개밖에 없어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약간 컷팅 이런 식으로 살짝 컷팅 넣어 가면서 해도 괜찮습니다 같이 해볼게요 하나 둘 시작 G G G A 몸 내게 반했어 화려한 조명 속에 빛나고 있는 반에서 웃지 말고 대답해봐 도둘펴 반에서 뜨거운 토요림밤의 열기성에 반에서 솔직하게 말을 해봐 자 여기까지 와 봤습니다 21마디에 보시면 5선 악보에 리듬이 나와 있고 타브 악보에도 리듬이 있는데 멜로디가 있죠 5선 악보에 나와 있는 리듬은 여러분들이 통기타로 연주할 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마디 D 코드 여기 역삼각형이 있는데 아랫줄에도 같은 리듬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 부분에도 역삼각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D 코드 첫 번째 칫 할 때는 오른손 팜 뮤트로 커팅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첫 번째 마디를 연주하고 두 번째 마디는 계속 치고 있던 8비트 곡으로 이렇게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하나 둘 시작 이렇게 21마디부터 같이 해볼게요 하나 둘 시작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랫줄 내려와서 25마디 D 코드 옆에도 역삼각형이 있죠 같은 리듬에요 그 다음 G 코드 단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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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여기서 이제 A 코드가 싱코베이션 됩니다 제가 먼저 천천히 보여드리면 시작 이렇게 G 코드부터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DSR 코드 세뇨를 따라서 가면 다섯 번째 마디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연주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연주하는 부분인데 그냥 코드로 이렇게 하면 가장 편할 것 같아요 21마디부터 연결해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제압하려 해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랫줄 쭉 내려와서 25마디 있는 줄까지 노래 부르고 튀었던 정렬의 불꽃들 위에 보시면 코더 표시 있죠. 이제 코더를 타고 점프를 하면 아랫줄 29마디로 갑니다. 두 번째 마디부터 스탠바이 미 하는데 이제 여기서 코드가 하나 더 나옵니다. B마이너가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등장을 하고 E마이너도 한 번 나옵니다. 29마디부터 같이 해볼게요. A 코드부터 하나, 둘, 시작 원한다면 D, E마이너, 따질 텐데 O, A, A, 네벌에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 G 코드, 네벌에다, 입 맞춰줘 할 때 맞춰줘 이 리듬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다운업으로 계속 치고 있죠. 이렇게 A 코드가 싱코베이션 돼서 입맛에 맛으로 당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O, 예 하면서 아랫줄 D 코드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 부분 제가 먼저 천천히 보여드리면 G 코드부터 나, 둘, 네벌에다, 입 맞춰줘 오, 예 이렇게 이 부분 천천히 같이 해볼게요. 나, 둘, 시작 나, 입 맞춰줘 오, 예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랫줄 44마디부터는 간주 부분인데 기타 하나로 연주하실 때는 이 부분 그냥 건너뛰고 아래로 쭉 내려와서 60마디부터 다시 전주 부분 똑같은 멜로디가 시작되죠. 요거 요게 시작되는데 이 부분 그냥 코드로 D, G, A 치고 아랫줄 64마디 하고 그리고 아랫줄 68마디 넌 내게 반했어 넌 내게 반했어 요걸 되게 여러번 합니다. 68마디 있는 줄에 양쪽에 도돌이표가 있는데 맨 마지막 넌 내게 아래 보시면 3타임즈 리피트 3번 반복하라고 해놨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분명히 이거 3번 반복하려고 하다가 놓치실 거예요. 몇 번 더하거나 몇 번 덜하거나 그리고 나서 아랫줄 72마디 내려와서 넌 내게 반했어 넌 내게 반했어 난 내게 한 다음에 G코드 다음에 단다단 있는데 여기는 지금 내려치는 걸로 해놨죠. 이거는 이따가 일렉기타로 연습할 때 일렉기타로 하려고 해놓은 거고 그냥 이 부분에서도 아까 한 것처럼 이렇게 반했어 이렇게 끝나면 됩니다. 72마디부터 천천히 같이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넌 내게 반했어 넌 내게 반했어 난 내게 반했어 이렇게 끝내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일렉기타 연주를 배워보겠습니다. 노브레인 버전과 미더와 파라솔 버전이 연주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건 없고 일렉기타가 두 대가 사용되기 때문에 한 대의 기타가 기타 솔로 같은 거 할 때 다른 한 대의 기타가 이런 거 치거나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른 부분 연주 참고해서 그냥 연주하시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연습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옥타브 주법부터 배워보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어쩌다 마주친 그대 모습의 그 노래에서 옥타브 주법 여기였나요? 이런 식으로 배웠던 적이 있어요. 기타에서의 한 옥타브는 만약에 여기 5번 줄 라다 아 6번 줄이죠 6번 줄 5프렛 라다 그러면 아래 아래 4번 줄에 2프렛 더하기 2프렛 7프렛 여기가 라입니다. 라 라 이렇게 됩니다. 검지와 새끼손가락으로 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워코드 잡을 때 A다 그러면 6번 줄 5프렛과 5번 줄 7프렛 잡죠. 그리고 조금 더 센 소리를 내고 싶으면 새끼손가락으로 4번 줄 7프렛까지 파워코드를 이렇게 잡거든요. 이렇게 잡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5번 줄은 안 잡고 6번 줄과 4번 줄 그리고 이것과 마찬가지로 만약에 5번 줄 5프렛 레다 그러면 이 모양 이대로 새끼손가락이 3번 줄 7프렛 이렇게 됩니다. 6, 5, 4, 3번 줄에서는 이런 관계고 이게 그대로 내려가서 뭐 여기 4번 줄 5프렛 솔이다. 그러면 이번에는 2번 줄로 가죠. 새끼손가락이 2번 줄로 가는데 이게 한옥타브가 아니고 이번에는 더하기 3프렛 해야 돼요. 새끼손가락이 2번 줄 8프렛 이렇게 가 한옥타브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3번 줄과 1번 줄도 똑같이 더하기 3프렛 그래서 6번 줄에서는 한줄 건너서 더하기 2프렛 5번 줄도 더하기 2프렛 그 다음 4번 줄부터는 4, 2번 줄은 더하기 3프렛 그 다음에 3, 1번 줄도 더하기 3프렛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배우는 이런 옥타브 연주 같은 경우는 요즘 밴드 곡들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실 별거 아닌 멜로디인데 굉장히 있어 보이게 만드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악보 보시면서 디코드 부분 한번 보시면 레와 5번 줄 로프렛이죠. 레와 그 다음에 3번 줄 7프렛 레 5번 줄과 3번 줄 를 이렇게 잡는데 이 두 줄만 잡고 치는 게 아닙니다. 칠 때 이렇게 이렇게 약하게 치기보다는 세게 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줄만 만약에 이렇게 잡았다. 코드 잡듯이 손가락 끝으로 잡았다. 그러면 네 이렇게 하면 난리 나는 겁니다. 그래서 검지와 새끼손가락의 지문 부분으로 잡으면 검지부터 보면 이렇게 잡으면 자연스럽게 5번 줄은 소리가 나고 4번 줄 네 5번 줄만 소리 나고 아랫줄은 대충 네 뮤트가 된 느낌이 나죠. 그리고 새끼손가락도 마찬가지로 3번 줄 7프렛 손가락 끝으로 잡는 게 아니고 손바닥 지문 있는 부분으로 잡으면 3번 줄 소리 나고 2번 1번 줄은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 아랫줄 쪽은 대부분 뮤트가 편하게 돼요. 그런데 6번 줄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거나 이렇게 개방형으로 노출되거나 아니면 만약에 검지가 6번 줄에 살짝 닿았다. 그러면 이렇게 하모닉스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듣기 싫기 때문에 중지와 약지 이 손가락을 살짝 6번 줄을 덮어줍니다. 살짝 대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6번 줄부터 이렇게 이렇게 내가 치려고 하는 줄 이외의 줄은 다 뮤트가 되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5, 3번 줄 파워코드 잡듯이 잡은 다음에 중지, 약지, 힘 빼서 살짝 이렇게 살짝만 된다. 그래서 이 모양을 계속 유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 첫 마디 부분에는 원곡에서는 내려치는 걸로 돼 있을 거예요. 아마 미도와 파라솔도 그렇고 노브레인도 먼저 이렇게 내려치는 걸로 연습해 볼게요. 다라라라 시작 이번에는 검지가 7프레까지 갑니다. 시작 그 다음 두 번째 마디 검지가 이제 10프레까지 갑니다. 시작 이번에는 검지가 9프레 시작 그리고 G코드 부분 오면 다시 검지가 5프레 그 다음 마지막 마디 A코드에서는 검지가 7프레 이렇게 됩니다. 제가 먼저 여기 네 마디 먼저 들려드리면 시작 시작 이렇게 같이 볼게요. 시작 시작 그런데 앞으로 다운 스트로크로 힘 뺄 일이 많기 때문에 다운 업 다운 업으로 이런 식으로 리듬이 좀 부드럽게 연결되는 맛 있어요. 같이 해 볼게요. 하나 둘 시작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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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주를 양쪽에 도돌이표가 있죠. 한 번 더 반복을 하고 그리고 맨 앞에 D코드 앞에 보면 원문자 3이라고 돼 있죠. 이게 3번 리듬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 패턴 연주를 하는 거예요. 악보의 다른 부분에서도 3번 리듬 나오면 이렇게 연주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사의 1 2 1 2 3 4 되어 있는 부분은 두 번째 반복할 때 이 부분 하는 거고 아랫줄 내려와서 다섯 번째 마디도 3번이죠. 그리고 나서 워워워워워 넌 내게 반했어 열세 번째 마디 반했어 부분에서 1번 리듬으로 여기로 들어갑니다. 1번 리듬 D코드만 한번 연습해 볼까요. 시작 요렇게 자 그럼 여기 13번째 마디 1번 리듬 들어오는 부분까지 연결해서 같이 해 볼게요. 다시 위로 올라와서 다섯 번째 마디부터 여기서는 다운업으로 하나 둘 시작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13번째 마디부터 1번 리듬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 리듬으로 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기본적인 락 비트 딱쿡쿵 딱쿵쿵 딱쿵 이걸로 연주를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연습이니까 원곡대로 연습을 해 볼게요. 되도록이면. 그래서 D코드에서 첫 번째 마디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디는 요렇게 하고 그 다음 G A죠. G가 첫 번째 마디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A에서 요렇게 자 13번째 마디부터 같이 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넌 내게 반했어 반했어 요렇게 됩니다. 그리고 도돌이표 타고 위로 갔다가 다시 21마디로 내려오는데 으 딴 하는 부분에서 여기서 코드 잡을까요 으 딴 하고 나서 아래 타브 악보에 멜로디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부분 연주는 으 딴 두 번째 박자까지 들어갔죠. 하나 둘 하면서 으 딴 셋 넷 네. 땅 땅 땅 땅 땅 요렇게 제가 먼저 보여 드리면 시작 으 딴 셋 넷 요렇게 같이 해 볼게요. 시작 셋 넷 이 부분에서만 요렇게 하고 그 다음 G 코드에서는 드르릉 밑으로 A 제압하려 해도 그리고 아랫줄 내려서 D 코드 부분 여기 역삼각형 있는 부분도 으 딴 셋 넷 요렇게 연주하고 G 코드 드르릉 한 다음에 속임수에 속지않아 예예 이 부분은 아까 통기타에서 한 것처럼 속임수에 속지않아 예 단 따라라라라라라라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하면 약간 지저분한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이 장르 노브레인의 음악 장르가 펑크입니다. 펑크. 조금 지저분한게 맛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하고 D S R 코드 하죠. 세뇨를 따라가면 다섯 번째 마디로 가서 여기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럼 옥타브 주펌 넘어가는 부분까지 같이 연습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셋 넷 너너너너너너너넛 너너너너너너너넘 너너너너너너너 идет 요렇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 쭉 연주하고 아랫 partially 내려와서 29마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 쭉 연주하고 아랫줄 내려서 29마디 이 부분도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두번째 마디 디코드부터 옥타브 주법도 치고 내려치는 것도 치고 하다 보니까 이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디코드부터는 파워 코드 잡고 단 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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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통기타 때와 마찬가지로 40마디 있는 부분까지 와서 네버레다 이렇게 그리고 오우예 하면서 아랫줄 44마디부터 다시 2번 리듬 이렇게 연주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44마디까지 연결해서 해보겠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와서 22마디 있는 줄 두번째 마디 디코드부터 나 둘 시작 원하다면 이 밤하늘의 별도 따줄텐데 내버레다 오우예 이렇게 됩니다 다른 부분 연주는 별거 없구요 끝나는 부분 68마디까지 내려오면 요 부분은 넌 내게 반에서 요 부분을 다운으로 이렇게 다운으로 치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랫줄 내려서 72마디 여기도 계속 다운으로 칩니다 제가 천천히 보여드리면 넌 내게 반에서 두번째 마디 두번째 마디 두번째 마디 반에서 이런식으로 72마디부터 같이 해볼게요 하나 둘 시작 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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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 마디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 곡의 간주 기타 솔로를 배워보겠습니다 지금 이 곡은 D키죠 샤비나 플래시 하나도 없는 C 또는 A마이너키에서는 미파솔블럭이 개방연 라시도블럭이 5프렛 이렇게 있는데 D키가 되면 미파솔블럭이 2프렛 라시도블럭이 7프렛 여기로 옵니다 이 곡의 연주는 주로 여기 7프렛 라시도블럭에서 연주가 될 거에요 먼저 라시도라고 읽으면서 내 손가락이 갈 길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시작 라시도레미파솔라 시 도레미파솔라 시 도레미파솔라 시 도레 라시 도 이렇게 됩니다 기타의 원음은 6번줄 7프렛이 라시 도가 아니고 시 도샵 레 이렇게 됩니다 샵 빼고 같이 해볼게요 시작 시 도레미파솔라 시 도레미파솔라 시 도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악보에 파솔라 시 도레 나와 있으면 이렇게 연주를 하는 겁니다 간주 부분은 전체적으로 쉽습니다 40마디 있는 줄 맨 마지막 마디 멜로디가 아랫줄 44마디까지 연결되는데 입 맞춰줘 한 다음에 뭐 17프렛이라고 이렇게 돼 있지만 뭐 17프렛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탑 악보 위에 보면 원문자 2번 써져 있죠 원문자는 왼손, 검지, 중지, 약지, 새끼, 손가락을 1, 2, 3, 4 이렇게 원문자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지로 8프렛까지 이렇게 싱코페이션 들어가면서 글리산도로 거의 같은 멜로디가 계속 반복됩니다 제가 먼저 한 두 마디 세 마디 정도만 보여 드리면 시작 여기까지만 다시 해볼게요 시작 여기까지 와봤습니다 G코드 부분에서 이제 멜로디가 살짝 바뀌었죠 G코드 바로 앞부분 싱코페이션 되는 부분부터 이 부분 같이 해볼게요 시작 그리고 A코드 뒷부분에 약간 멜로디 나와 있고 여기서도 계속 같은 멜로디가 아랫줄까지 반복됩니다 A코드 뒷부분부터 보여 드리면 시작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도 거의 같은데 약간 달라요 G코드 뒷부분 여기까지 A코드 뒷부분부터 같이 해볼게요 시작 여기까지 자 먼저 여기까지 연결해서 같이 연습해 볼게요 40마디 맨 마지막 마디부터 시작 시작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랫줄 내려와서 52마디 있는 줄 보시면 옥타브 주법이 다시 시작되는데요 이 줄과 이 아랫줄이 멜로디가 거의 또 같습니다 어 첫 번째 D코드 부분 보시면 검지가 5번 줄 12프렛 새끼손가락이 3번 줄 14프렛 이렇게 잡고 따란 딘딘 딴 요게 첫 번째 마디 두 번째 마디는 띠란 딴 따란 딴 요렇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마디 제가 먼저 보여 드리면 같이 해볼게요 시작 요렇게 되고 두 번째 마디 제가 먼저 보여 드리면 시작 시작 요렇게 같이 해볼게요 시작 네 요렇게 요 두 마디 연결해서 제가 먼저 보여 드리면 시작 자 같이 해볼게요 시작 요렇게 됩니다 자 여기 52마디 그리고 세 번째 마디 그리고 세 번째 마디 G코드 부분 검지가 4번 줄 5프렛까지 갔다가 3번 줄 7프렛으로 검지가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먼저 보여 드리면 시작 요렇게 됩니다 같이 해볼게요 같이 해볼게요 요렇게 자 여기 52마디 있는 줄 4마디 같이 연습해 볼게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랫줄 56마디도 하나 둘 세 번째 마디까지 G코드까지 여기까지 갔고 맨 마지막 A코드 부분에서 업다운 들어가면서 밴딩 들어가면서 살짝 달라지죠 A코드 부분 검지가 6프렛으로 내려가서 1프렛 내려간 다음에 밴딩 그리고 검지가 다시 7 이렇게 제가 먼저 보여 드리면 시작 네 여기서 6프렛 도는 반음만 밴딩하기 때문에 살짝만 올리면 됩니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요렇게 됩니다 자 그럼 화면만 보고 연습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곡의 악보를 부분 부분 나눠서 전체 화면으로 띄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 와 보내야 . journalists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브레인 원곡 미더와 파라솔이 다시 부른 넌 내게 반했어 라는 곡을 배워봤습니다. 연주가 전체적으로 쉽고 그리고 옥타브 주법 같은 경우 잘 연습해 두시면 워낙 쓰이는 부분이 많아요. 옥타브 주법은 정말 어지간한 노래는 다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노래에 그렇기 때문에 잘 연습해 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재미있게 연습하셔서 멋지게 연주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